자리안은 구약성경 이사야서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입니다 이사야서 11장 구약성경 981쪽입니다 구약성경 981쪽 이사야서 11장입니다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형광표현을 그으면서 읽으시면 감동이 되는 건 그 의심이 됩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부터 9절까지 교독합니다 이사야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와의 영 고치와 충명의 영이요 무력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와를 경애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와를 경애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의의 몸의 띠를 삼으리니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봄의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함께 읽습니다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이 없고 상황도 없을 것이니 이는 우리 바다를 덮음같이 여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옆사람에게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 편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복받는 삶을 살고 싶어 하는데요 이 복은 세상이 말하는 것과 성경이 말하는 게 차이가 있음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삶에 꽃과 열매가 맺혀지는 것을 세상에서는 복이라 이야기하지만 성경을 읽은 복의 결과물입니다 진정한 복은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는 상태를 복이라고 이야기하죠 이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신앙생활의 방향성입니다 즉 하나님과 예수님 그 사이에 우리가 잘 붙어있는 것이 신앙생활의 방향성인 것이죠 하나님께 잘 붙어있으면 주변에 아무리 험난한 시련이 올지라도 기근이 오고 폭풍과 몰아칠지라도 잠시 잠깐 이파리가 떨어지고 꽃과 열매가 시들어 떨어질지라도 또 시절조차 때가 되어지면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되는 영양분과 수분으로 반드시 열매가 맺혀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하는 어려움이나 내가 당하는 손실에 대해서 집중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잘 붙어있는 이 신앙의 본질 영생에 집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추구합니다 바로 이 영양분과 수분이 바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말씀과 성령입니다 그래서 말씀 충만과 성령 충만은 우리의 삶에 열매를 맺게 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어지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할 수 있거든 말씀을 많이 읽으시기를 권면을 드립니다 오늘 형광펜 드렸습니다 아주 좋은 겁니다 무려 400원짜리입니다 다른 기능은 없습니다 형광펜 잘 칠하시면서 제가 했던 것처럼 성경책 한 면도 표시가 안 된 것이 없는 것에 목표로 삼으시고 한번 줄치는 재미로 성경을 읽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또 더불어서 성령의 충만함을 강구하십시오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건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래서 말씀 충만과 성령 충만으로 하늘을 사시기를 권면을 드리고요 또 이 두 가지는 조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말씀을 읽으시되 성령의 도우심을 강구하셔야 되고요 또 성령의 은사를 사무하시되 이 성령은 우리의 경험과 문화와 우리의 생각으로 이것이 왜곡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많이 있습니다 늘 말씀으로 지도를 받고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성령이 조절이 되어야 되는 것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 말씀과 성령이 우리 안에 무슨 일을 하시는지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과 성령을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지 그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말씀과 성령으로 지으셨음을 이미 전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이 지구를 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만들기 위하여 운행하고 계셨습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이 세상을 짓고 있으셨던 것이죠 더불어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말씀과 성령으로 지어주셨습니다 단지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를 말씀으로 지으셨다 흙으로 지으셨다 이 이야기는 잘 알고 있는데 우리를 지으실 때에 성령 하나님도 함께 하셨습니다 성경 말씀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과 2장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이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여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르시되 말씀하시니 우리가 지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말씀하신다는 것은 단순한 말씀의 개념 그 이상의 것인데요 언약, 약속, 계획 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었더라 그래서 보기 좋았더라 라고 하는데 보기 좋은 게 단순한 심리적인 아름다움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하고 계획하신 바대로 이루어진 상태를 보기 좋았다 영광스럽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의 목적이 뭐냐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대리자들 위임자로 이 땅에 보내신 것이 하나님의 언약이고 계획이고 목적이셨습니다 이것은 언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언약은 상대방이 어떻게 하든 관계없이 이것을 내가 약속하였기 때문에 진행하는 거예요 계약과는 다릅니다 계약은 상대방과 내가 한 사람이라도 계약을 어기면 계약이 파기가 되어지잖아요 언약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잘 지키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은 이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를 지으셨다는 건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우리를 통하여 반드시 이루겠다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말씀 다시 보여주시면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십니다 여기서 이 생기를 코에 불어 넣으시자 우리가 살아있는 영적 존재가 되는데요 이것은 스프릿이라고 합니다 생기를 스프릿이라고 하는데 스프릿을 우리에게 집어 넣으신 거예요 영을 불어 넣어주셨어요 다른 동물들은 이걸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만 영을 불어 넣어주시는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에 영혼 육의 존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육체는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몸을 지으시고 이 몸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도구로 우리를 삼아 주셨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우리의 연약한 몸 또 그렇게 썩 만족스럽지 않은 우리의 몸 이 몸은 원래 하나님이 만드신 그 모습은 아닙니다 원래는 빛된 형상으로 표현되어지는 다른 모습 신학적 용어로는 원형의 모습이 있습니다 오리지널 이미지가 있어요 하나님 원래 생각했던 오리지널 이미지가 있는데 인간의 범죄함으로 타락함으로 지금의 모습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벗었음을 부끄러워하는 그런 존재가 되게 된 것이죠 우리가 먼 나중에 천국을 가게 되어지면 우리가 신령한 육신으로 새롭게 태어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원래 에덴 농산에서 만드셨던 그 오리지널 이미지 원형의 모습을 되찾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 죄악과 타락의 결과로 우리의 몸에 질병이 생기기도 하고 장애가 생기기도 하고 또 우리가 원치 않는 몸의 형태가 난탄하기도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중에 우리를 만드시게 되겠지만 우리가 이미 예수 크리스도니라의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이 세상 사람들과 다릅니다 성도님들 안에는 누가 있느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육체로 가려져 있지만 그 내면에는 새로운 생명을 소유하고 있는 존재로 하나님의 형성이 내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지체들을 보실 때에 단순한 육의 모습으로 평가하셔서는 결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과 예전에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저 멀리 있는 게 아니고 바로 우리 지체들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실체는 예수 크리스도입니다 예수 크리스도를 영접한 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옆에 있는 지체들을 바보라 하거나 그들을 저주하거나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말 영광스럽게 만든 우리의 지체들에 대해서 비난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나를 만드신 우리의 지체들을 만드신 그리고 만들고 계신 하나님에 대하여 욕을 하는 것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또 더불어 믿지 않는 존재들에 대해서도 함부로 평가하시면 안 되는 것이 그들이 언제 하나님의 영광을 담는 하나님의 그릇으로 바뀔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육체의 모습으로 평가하는 것은 지극히 지향해야 할 일인 것이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혼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혼은 우리의 생각, 의지, 감정 이런 것들입니다 지정의라고 하죠 사과하고 생각하고 느끼고 그리고 내가 생각한 것을 실제로 삶으로 실천해내는 의지적 영역 이 모든 것들은 혼의 영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혼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 때에도 아름답게 만들어 주셨어요 이걸 통해서 왜 주셨는가 이 혼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뭐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땅을 아름답게 풍성하게 채우도록 이 혼을 주셨어요 우리 동물들은 이 혼이 매우 연약했습니다 지정의가 굉장히 약한 존재로 태어났어요 아무리 똑똑한 동물들도 사람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사람은 이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들여서 문화라는 걸 만듭니다 예술이라는 걸 만들고 체육 또 유희, 춤, 수많은 것들을 이 땅 가운데 채워나가고 있어요 건축도 있고요 아름다운 예술품도 있고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요소 지정의 생각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느끼고 이런 것들을 육체를 통하여 발현하여 이 땅 가운데 아름답게 채워나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동물들은 이 혼이 없거나 아주 연약하게 있어요 애완균을 키우신 분들은 개들이 가끔 울잖아요 감정이 있어요 아주 적게 또 무엇인가 가르치면 배우 학습화에서 행동을 하죠 지정 능력도 굉장히 적게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머리가 똑똑하다는 돌고래도 우리처럼 문화를 만들지 못해요 예술품을 만들지 못한단 말이죠 오랑우탕, 고릴라, 인간과 가장 유전자도 비슷하다고 하지만 그들이 우리처럼 이런 문화를 만들지 못한단 말입니다 우리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신 것이죠 그런데 이 혼 역시 타락과 죄악으로 왜곡되어져서 하나님이 아름답게 이 세상을 채우도록 하셨는데 이것이 악한 것들로 채워지게 됩니다 폭력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음란함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사람을 핍박하는 것들로 나타나기도 하고 상당히 너무나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죄악들로 있다는 가운데 이 지정의의 요소를 활용하여 악한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수없이 많이 있죠 먼 훗은 날 저 천국에 가면 그 악한 것들이 다 제거되어지고 하나님의 그 풍성함들로 이 세상이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사람의 지정의가 완벽하게 지금 활동되고 있지 않은데요 저는 천국이 굉장히 기대가 되어집니다 천국 가면 이 지정의가 다 완벽하게 활동이 되어지잖아요 저는 놀이동산 가보면 너무 즐겁고 유쾌합니다 그런데 이 놀이동산을 만든 게 사람의 뇌를 부분적으로만 사용한 게 그거잖아요 천국 가면 이 에버랜드보다 더 좋은 놀이동산이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별로 관심이 없으시네요 저는 관심이 많은데 제가 또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문화 중에 정말 신기한 게 스포츠예요 어떻게 이렇게 스포츠를 만들까 야구를 만들고 축구를 만들고 그런 게임 룰도 만들고 경기장도 만들고 사람이 천재다라는 생각이 스포츠를 보면서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우리의 지정 능력의 제한적인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천국 가면 이거보다 훨씬 더 정말 재밌고 다이나믹한 그런 스포츠가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건 역시 별로 관심이 없으시네요 우리 성도님들은 거룩하셔서 천국 가면 주님하고 24시간 예배 드릴 생각만 하고 계시는데 그럼 하세요 열심히 예배하세요 저는 에버랜드 가서 8시간 놀고 스포츠 한 8시간 하고 그리고 이제 좀 자면서 주님 한 시간 정도 예배하고 이렇게 살게요 성도님들 열심히 예배하세요 제가 생각하는 천국은 그래요 우리의 지정이가 다 활발하게 활동하여서 지금 제한적으로도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인데 이렇게 멋진 문명들을 만들었는데 저 천국은 정말 너무너무 화려한 문명들로 채워지지 않을까 왜곡되지 않은 사람들로 충만하게 감동과 행복감을 줄 수 있는 그런 문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한 영적 존재로 만들어주셨어요 이 영적 존재라는 건 성경에만 나오는 거예요 다른 동양권에서는 영적 존재라는 것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 우리 대한민국에서 한국적 상황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뭐가 떠난다고 하냐면 영혼이 떠난다고 하지 않고 혼이 떠난다고 그래요 혼백이 떠난다고 그래요 영이라는 단어 자체를 몰랐어요 우리 이제 동양문화권에서 영이라고 하려면 귀신을 얘기해요 귀신을 얘기하죠 우리가 영적 존재라는 걸 몰라요 귀신들이 떠돌아다니는 이게 영이라고 생각하지 우리가 영적 존재라는 걸 알 수 없습니다 이것은 기독교 성경에서만 이 이야기가 나오고 성경을 기반으로 한 사회에서만 영혼이라는 단어를 쓰게 되어집니다 성경에서는 영이라는 말도 쓰고 영혼이라는 말도 써요 그래서 영이 분리될 때도 있고 영혼으로 결합이 되어질 때도 있습니다 이것은 뒤에서 한 번 더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영을 우리에게 왜 주셨는가 하나님이 영적 존재세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적으로 예비할 진이라 하나님은 영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육적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고 싶은 일이 있으셨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셔야 되고 하나님 뜻을 알려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혼의 즉 지정의에 영향을 줘서 여기서 생각하고 사고하고 느끼고 결단하여서 육체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이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 문명들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걸 알아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역할을 하는 게 뭐냐면 바로 영이라는 것이 이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내게 하고 하나님 뭘 기뻐하시는 걸 느끼게 하는 게 바로 이 영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영이 없으면 하나님과 소통할 수 없고 하나님 느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영적 존재 즉 영혼 영을 가진 사람만이 이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영적 존재로 창조하시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자신들이 좋은 세계를 만들게 되어집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소통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을 거두어가 버리시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창생 6장 3절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하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한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의 육신이 됩니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하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노아의 홍수 때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악할 뿐이었습니다 항상 악하였습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악, 선은 착한 것, 나쁜 것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선한 것은 하나님 편에 서는 것,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을 선이라 이야기하고 악은 하나님 편에 서지 않는 것,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것을 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다 생각하는 게 악뿐이었어요 즉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뜻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 하나도 하지 아니하고 모든 것이 다 자기들이 좋은 것, 자기들이 원하는 것 자기들의 쾌락을 위하여 자기들의 복이 좋은 것들을 위해서 삶을 다 살고 있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하나님 뜻을 이 땅 가운데 실현해내는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하나님의 위임자들로 우리를 만드셨는데 이 일을 하지 않고 자신들의 나라를 만들다 보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너무나 존경하고 너무 가치 있는 이 영이 쓸모가 없어진 거예요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하나님께 대원하지도 않고 소통하지도 않은 이 영 너무 존경한데 쓰레기처럼 취급해버리는 이 소중한 영 하나님은 결국 어떻게 하느냐 이 영을 거두어 가버리게 되어집니다 안 쓰니까 사용을 안 하니까 필요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영을 가져가 버리시죠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영이 없는 상태로 영혼 육으로 창조하셨는데 영과 혼만 있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개념을 가지고 모든 세계가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영혼이라고 그랬네요 육과 혼만 있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땅이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것에 대하여 결코 포기할 수가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어진 한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를 소망하셨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줘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간헐적으로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줍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록하게 하죠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되자 특정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한 것이 바로 구약 성경인 것이죠 그리고 또한 이 성경 말씀이 우리의 삶에 직접 적용될 수 있도록 또 말씀을 읽지 않는 세대 가운데 종이가 흔하지 않는 시대였기 때문에 그들에게 직접 메시지를 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족장이나 왕이나 선지자들에게 특정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으셔서 하나님의 뜻을 대원하도록 선지하도록 그들에게 허락을 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구약에 나와 있는 선지자들이나 왕이나 족장들 역시 하나님과 소통은 하지만 이것이 지속되는 건 아니었습니다 계속되는 게 아니고 간헐적으로 부분적으로 일시적으로만 그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을 다시 거두어 가는 경우들도 많이 있었고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록된 말씀을 배경으로 선지자들과 왕들에 의해서 지도해 주는 하나님의 뜻으로 그들이 이스라엘을 만들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솔로몬 이후로 급격하게 이스라엘은 몰락의 길을 걷게 되었고 하나의 말씀은 버려버리고 또 선지자들은 죽여버리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 나라를 만들 수 없는 상황이 되었고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약과 구약 사이의 중간기라고 하는 400년 동안은 선지자들이 아예 없는 하나님 말씀이 개시되지 않는 시대를 살게 되어지죠 그럼 하나님께서 여전히 하나님 나라를 만들고 싶어 하는데 그럼 방법을 어떻게 취하시는가? 하나님이 새로운 인류를 만들기로 계획하십니다 이 인류를 만들기 위하여 한 분을 창세전부터 준비해 놓으셨는데 그분이 드디어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그분이 누구인가 오늘 11장 1절과 2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세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오 그의 위에 여와의 영, 고치와 총리의 영이오 모래가 재능의 영이오 지식과 여와를 경애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이세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난다고 합니다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드디어 실현되어진다는 거죠 이세는 누구인가? 다윗의 아버지의 이름이에요 그 가문에서 한 싹이 난다는 것이죠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결실하게 된다는 거예요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그분이 누구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약속하신 그분 이사연서가 기록되고 600여 년이 지나서 700여 년이 지나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디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분이 혼자 일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 육신대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혼자 일하시는 게 아니고 무엇이 임해야 되는가? 그 위에 하나님의 영이 강림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새로운 인류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이것은 실현이 되는데요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비둘기 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오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 의하여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나오게 되어지자 하늘이 열리게 되고 성령의 비둘기 형상으로 그 위에 임하게 되어집니다 2사에서 11장에 이야기한 하나님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 위에 임하게 되어진 것이죠 이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처음 만들 때에 성령과 말씀으로 일하신 것 또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말씀과 성령으로 일하신 것이 이제 이 말씀이 사라져버리고 하나님의 영이 사라져버린 시대가 계속 지속되었는데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인류를 만들고자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두 번째 아담이라고 칭합니다 첫 번째 아담은 흙에서 나와서 흙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아담은 하늘로부터 오게 되었습니다 동정녀 마리아에게 사람을 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직접 잉태하게 해서 이 생명의 시작이 땅으로부터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왔음을 알려주시게 된 것이죠 이분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다 십자가에 대숙하여 죽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아담으로부터 얻어졌던 그 원재들 이 땅에 있는 죄악의 요소들 이 흙으로 돌아가는 이 생명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새롭게 얻은 생명을 소유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된 것이죠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마치 예수님이 말씀으로 우리를 빚으신 것처럼 흙으로 빚으신 것처럼 하늘의 생명으로 우리를 빚어놓으신 거예요 거룩한 존재를 만드셨죠 그런데 한 가지가 남아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첫 번째 아담에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듯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어요 땅의 생명이 아닌 하늘의 생명을 주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피조를 만드셨는데 이제 생기를 불어넣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야 되죠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이야기하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첫 번째 아담에게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것 후하며 불어넣은 것처럼 숨을 후 불어내시며 성령을 받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령으로 새롭게 거듭난 백성이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고 싶은 일이 있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성령과 말씀을 주시는가 하나님이 꿈꾸시고 계획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를 통하여 다시 만들고 싶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우리에게 임하면 일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우리는 못해요 우리는 본질상 하나님에게 관심이 없는 자들이에요 하나님 나라 아무 관심이 없어요 우리는 그냥 놔두면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예요 모든 종교가 그래요 하나님과 관계가 없기 때문에 이 땅에서 조금 착한 일을 하는 건 그냥 선행의 목적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에 이루는 거 아니에요 부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도 아니죠 그들이 선행하는 목적은 자기가 착한 일에서 다음 생에 좋은 곳을 태어나고 극락하는 게 그들의 목적이에요 그들의 모든 삶의 목적이 자기가 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꿔놓으셨단 말이죠 나를 위한 삶이 아닌 나를 죽이고 타인을 위한 삶으로 때로는 하나님을 위한 삶으로 예수는 먹고 마시는 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었는데 먹든지 마시는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으로 우리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새로운 피저벌로 바뀌는 거죠 삶의 목표가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사는지 그 방향성을 알려주기 위하여 말씀으로 기록해 주셨고 이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성령이 무슨 일을 하는가 2절 말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영 즉 성령에 대한 일곱 가지 특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우와의 영이에요 여우와의 영이라는 것은 이 영의 출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여우와께로부터 왔다는 거죠 성경에서는 여우와의 영 모든 영이 다 하나님께로 왔다고 하지 않고 있어요 또 다른 영이 있어요 악한 영이 있어요 악한 영 이건 뭐냐 악한 것으로부터 온 거예요 즉 사단으로부터 온 영이 있다는 거죠 다 영을 믿지 말라는 거죠 성령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 여우와께로부터 온 영 이 분이 뭐 하시는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고요 하나님을 느끼게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깨닫게 하고 날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하고 나에게 세밀하게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을 분별해낼 수 있게 하는 것 이 성령을 받으면 무엇이 가장 먼저 나타나는가 하나님을 경험해요 하나님이 느껴져요 그래서 설교를 듣다 보면 뭔가 괜히 울림이 있어요 성경을 읽다 보면 그냥 울림이 있어요 찬성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날 때도 있어요 이런 일들 누가 하시는가 여우와의 영이 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서 두 번째는요 지혜와 총명의 영이에요 이것은 재판과 관련된 일인데요 지혜의 영이라고도 하고 총명의 영이라고도 해요 재판을 하는 재판관은요 이 사람이 그럴싸하게 이야기하더라도 이 사람 내면에 있는 진짜를 알아보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이 사람이 겉으로는 악하다고 이야기하고 사람들이 다 못됐다고 이야기하더라도 이 사람이 그것을 하게 된 동기와 그 이면 속에 있는 그의 진짜 목적들을 분별해낼 수 있는 통찰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재판관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바로 성령이 임하게 되어지면 이것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지혜의 영 이 지혜의 영은요 내가 볼 때는 모든 앞뒤가 다 꽉꽉 막혀 있어요 나한테 굉장히 불리하고요 내게 굉장히 힘든 고난의 상황인데 이 상황 이면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계획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긴 인생 가운데 단순히 한 부분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고난 여기에만 집착해서 나는 못 살아 난 죽어야 돼 난 실패해서 하며 자기 인생을 포기해보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 전체를 바라보며 이것은 흘러가는 과정이고 하나님께서 이걸 통하여 선하게 바꾸실 것에 대하여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께서 이전부터 지금까지 인도하신 손길이 있으니 여기까지 인도하셨으니 이후로도 여우와 이래 되셔서 앞으로도 준비하실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되는 이 통찰력을 갖게 되어집니다 총명하게 되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지 보는 거죠 사람들은 그냥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해서 흥분하고 격한 감정으로 그냥 다 표현하지만 그 문제의 그 이면 속에 숨겨져 있는 진짜 다른 사람은 다 좋다고 이야기하지만 그 뒤에 숨겨져 있는 진짜 악한 것들 다른 사람은 다 욕하고 다 나쁘다고 이야기하지만 그 이면 속에 있는 하나님을 준비하신 실제적인 그 선한 것 아름다운 것 이런 걸 바라볼 수 있는 이런 총명함이 성량이 임하시며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공산주의 혁명 이후 30년 만에 전 세계의 3분의 1이 공산화되었습니다 그런데 공산화되지 않은 나라들이 있어요 어떤 나라들이냐 기독교가 강성한 나라들은 공산화가 되지 않았어요 모두가 다 노동자와 노동자가 해방되어지고 부자의 것들을 다 나누는 그런 세상 멋진 세상 다들 흥분했죠 그래서 다 공산주의 운동했어요 그런데 안 하는 데가 있었어요 어디냐 기독교는 안 했어요 교회는 안 했어요 알거든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정 다르거든요 그래서 끝까지 목숨 걸고 고문당하고 죽임을 당해도 다 지켜냈어요 그러고 나서 지금에 와서 보니 이 공산주의가 다 허구였다는 것이 다 드러나게 되죠 기독교가 강성하여 그날을 지킨 나라들은 지금도 부유하게 살지만 다 무너져버려 공산주의에 다 먹잇감이 돼버린 그 나라들은 지금 다시 재기화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지만 거의 대부분의 나라들은 극빈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이런 것도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사람들이 다 좋다고 하는데 어떻게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주의 말씀으로 성령이 지해주셔서 주의 통찰력으로 주의 총명함으로 이런 것들을 분별해낼 수 있어요 하는 거예요 성들의 삶 가운데 사람들이 다 좋다고 하면 어떤 것 있을 수 있습니다 로또 처음 나왔을 때 사람들 다 로또 샀어요 어마어마하게 샀어요 교회에서는 다 사지 말라고 했어요 뒤로 목사가 샀을지는 모르겠지만 왜 그런 거 하지 못해야 할까요? 사람들은 다 좋다고 하는데 왜 하지 말라고 그럴까요? 다 부동산 어디 투자해야 된다고 다 이야기해요 다 좋대요 주변 사람들이 몇 배로 다 벌었대요 다 얘기해야죠 그런데 교회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수고하지 않고 땀 흘리지 않고 얻은 것은 다 도둑질이라고 이야기하면서 하지 말라는 거죠 성경은 이상해요 사람들은 다 좋다고 그러는데 하지 말래요 그리고 이것이 나의 것이 되어줘서 아 맞지 하지 말아야지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 따라야지 이런 지혜와 총명이 어디서 오는가 성령이 임하면 이런 게 오는 거예요 시간이 멀리 지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산자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은 자들이 뭐 대단한 부자가 되지 않더라도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평강 중에 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것을 얻고 그런 분들 있을 수 있죠 하나님께서 샘플로 만들어주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그렇게 많이 벌은 사람들이 더 마음 졸이고 힘들어하며 고민하며 밤잠 이루지 못하고 또는 그 어마어마한 재물 때문에 가족이 다 판탄되는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이런 통찰력을 주시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네 번째와 다섯 번째가 모략과 재능이에요 모략과 재능은 군사적 용어입니다 그래서 전쟁을 할 때에 전략을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전략을 세우면 이것을 실행해서 승리로 이끌어내는 게 재능입니다 이런 군사가 필요하죠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모략,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계획을 세워요 규모가 있어져요 어떤 사람들은요 뭘 하나 시키면 진득하게 못하고 중간에 그만두는 사람이 있죠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뭘 기도해야겠습니까 하나님 이 사람 진득하게 해 주십시오 이게 아니고요 뭘 기도해야 되냐면 성령 충만 받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모략을 세울 수 있어요 왜 모략을 세우는가 성령님의 특징은요 하나님의 특징은 창조적인 문이에요 능동적인 문이고 적극적인 문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사람이 적극적으로 변해요 얼굴에 활기가 생겨요 사람들이 힘이 있어요 에너지가 넘쳐요 성령을 받으면 주여 본당이 더운 것 같아요 동태눌갈이 반짝반짝 반짝반짝 변합니다 시름시름 앓던 사람들이 물 한 번 주면 막 일어나듯이 식물처럼 성령이 임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생동력이 있게 돼요 재능은 계획한 것을 실행하여 결과로 나타내는 능력이에요 꾸준함이 있고요 성실함이 나타나고 충성스러움이 나타나게 되어져 있어요 이게 성령을 받으면 그렇게 돼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자기가 하는 일을 진득하니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인내하심 오래 참으심 하나님의 성실하심 주님의 그 충성스러움이 내 것이 되어져요 그래서 상황에 관계없이 이리 위청 저리 위청 바람에 나는 교체는 그렇게 살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길을 진득하니 걸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집니다 결국 나중에 보면 그 사람들이 승리하고 성공하게 되어 있어요 어떤 한 사람을 스페셜리스트 전문가라고 한다면 그 일을 15년은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떠니 한 2, 3년 하다가 이거 나랑 안 만나보다 이런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주의 성령이 내 안에 있어서 계획하고 실천해서 열매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이런 사람들 이게 바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이죠 목회가요 보기에는 쉬워 보이시죠 주일날 설교 한 번 하는 것으로 그냥 목회 다 하는 것처럼 보이시겠지만 그래서 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하고 싶은 일이 있어요 입장 바꿔서 한 번 살아봤으면 좋겠어요 저도 우리 성도님들의 직장 가서 일해보고 성도님들이 여기서 한 번씩 설교해보고 그래서 특별 새벽 기도 때 사랑방자님들 설교시켜요 한 번 느껴보라고 가끔씩 응급실 실려가는 손모 장로님과 같은 분이 발생하기도 하는데 이 손모 장로님이 장로님이 되시더니 응급실에는 더 이상 안 실려가시더라고요 한 번씩 경험해 볼 필요가 있어요 성도님들도 사실 사는 거 쉽지 않아요 직장에서 사는 거 장사하는 거 쉽지 않아요 아주 못된 소녀 한 번 만나면요 내가 들어서 때려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붉은붉은 들어요 그런데 그 안에 성령이 임하시면 이겨내는 거예요 여섯 번째, 일곱 번째는 지식과 여와를 경유하는 영이에요 지식은요 아주 쉽게 이야기해서 성령이 임하면 똑똑해져요 그냥 똑똑해져요 우리 흔히 예수쟁이들 말 많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맞는 말이에요 말이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 저는 말을 잘 못해요 이런 분들 있잖아요 말 잘하고 싶어요 라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에게 특효약이 있어요 뭐냐면요 책을 100권만 읽으면 하고 싶은 말이 생겨요 책을 굳이 안 읽어도 만화책만 봐도 만화책의 스토리를 얘기하고 싶다니까요 재미있는 영화를 보면 누구 하나 붙들고 이 영화에 대해서 얘기하라고 하면 얘기를 해요 왜? 정보가 들어왔으니까 얘기가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요 우리 안에 지금까지 깨닫지 못했던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되고 느끼게 되고 알게 되어져요 그리고 성경을 보잖아요 성경에서 이야기한 것들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입이 열려요 헛소리를 하든 농담을 하든 무슨 시중 잡비 이야기를 하든 관계없이 입이 열리게 되어 있어요 그 가운데 하나님 주신 지식의 언어들이 많이 흘러나오게 되면 이 사람은 정말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죠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들이 머리가 안 좋습니까? 그럼 뭐 해야겠습니까? 공부해라 공부해라 이 이야기보다 뭘 하셔야겠습니까? 성령의 충만을 받도록 기도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고 있으면 머리에 손 대고 기도하는 거예요 똑똑해지게 해달라고 했는데 안 된다고요? 해서 그 정도인 거예요 안 했으면 더 심했어요 제가 제 동생 일곱 사 차이나 하는 동생 진짜 위에서 많이 기도했습니다 금식도 많이 하고요 정말 자랑스러운 동생입니다 일진이었어요 제가 지나가면 창선이 형님이라고 이런 떡대들 길에 나가 다니는 게 정말 부담스러울 때가 있었습니다 동생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금식 기도에 데리고 가고 그랬습니다 손을 얹고 맨날 기도했습니다 아들한테는 안 했는데 동생한테는 열심히 했어요 제 동생이요 놀랍게도 같이 놀던 애들 중에 최고 학벌이에요 대학을 나왔어요 감옥에 간 사람도 있고요 이미 죽은 사람들도 있고요 일수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래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제 동생이 저한테 목사될 때 얘기했어요 형 내가 한 번만 도와줄게 정말 형 괴롭힌 사람이라서 한 명만 얘기해 아직 그 카드를 쓰지 않았어요 안 썼어요 그런 동생이에요 기도 많이 했어요 이 친구가요 100일 공부해서 대학을 갔어요 정말 전교 꼴등인데 100일 공부해서 갔어요 될 수 있어요 저 역시 공부 지지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정말 지적 컴플렉스로 엄청나게 시달리는 사람인데 성령 충만해서 똑똑하게 해달라고 기도 많이 해서 그래서 이 정도 됐어요 그래서 소풍교회에서 설교 좀 할 수 있는 그런 위치까지 오르게 되었단 말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이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에요 더 쉬운 이야기로 양심이에요 양심 성령이 임하면 양심이 작동을 해요 그래서 쓰레기를 버리더라도 버려지지가 않아요 행단보도를 우리가 있는데도 무단행단 같은 거 하고 나서 하긴 하죠 바쁘면 그런데 마음속에 누가 보지 않았나라는 그런 두려움이 있어요 이 경외라는 말은 두려움이에요 그런데 이 두려움이 공포감이 아니에요 누군가 너무너무 사랑하고 너무너무 좋아하면 이 사람이 상처받을까 봐 내 삶을 조심하잖아요 내 삶을 다듬잖아요 좋아하는 사람이 상처받을까 봐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다 보니까 하나님이 혹시 나 때문에 상처받을까 봐 시험 드실까 봐 나에 대해서 실망하실까 봐 내 삶을 정돈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에요 성령이 임하면 그런 마음이 생겨요 참 신기한 게 옛날에는 거짓말도 정말 잘했는데 예수 믿은 다음에 거짓말하는 게 힘들어져요 거짓말을 하긴 해요 그런데 마음속에서 며칠 동안 괴로운 거예요 내가 진실을 얘기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고민하다 그냥 지나가기도 하지만 그리고 고민한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쌍시오자 들어가는 거 개자 들어가는 욕 엄청 잘했는데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게 안 되고 막 막히고 그러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양심의 자극이 있으니까 안 되는 거죠 우리 성대님들이 버스 같은 거 타면 중고등학생들 막 말의 절반이 쌍욕이잖아요 알면서도 하고 모르면서도 하고 막 하죠 그 아이들이 욕하지 말라고 하는 것보다 뭘 해야 되느냐 성령이 임하시면 양심이 작동하여 아름다운 입술로 바뀌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 성대님들의 자녀들 집에서 좋은 말 쓰는 것 같죠 나가면 똑같아요 별 수 없어요 다 문화거든요 욕을 안 하면 대화가 안 되니까요 그냥 내 앞에서 욕 안 한다고 해서 믿지 마세요 기도하셔야 돼요 영어를 경유하는 영어를 달라고 욕하는 거 외에도 수많은 범죄들 자기의 삶을 정돈하지 못하는 것들 다 조절해야 돼요 제 막내가 5살 때 집에서 엄마가 뭐 하라고 그래서 막 혼내니까 얘가 막 화가 나가지고 엄마한테 욕을 했어요 18 욕을 한 거예요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이 녀석이 어디서 이런 걸 배웠다 형들이 분명히 가르쳤을 거라고 형들 오라고 그랬습니다 첫째하고 둘째 불러가지고 얘가 18이라고 욕을 했다 얘가 어디서 배웠겠냐 형들한테 배웠지 너희들이 어떻게 가르치게 이렇게 된 거냐 그랬더니 첫째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집에서는 안 합니다 다 어디선가 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필요해요 다 성령이 필요해요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 안에 이런 작동들이 일어나요 그러면서 우리의 삶의 작은 부분부터 하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이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이 말은 예수 그리스께서 이 세상을 세상을 치고 죽인다고 합니다 악인들은 이것은 통치하고 다스린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통치하고 다스리는가 입의 막대기 이것은 말씀을 이야기하고요 그 입의 입술의 기운 기운을 예전에 얘기했던 루아흐라는 하나님의 성령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 땅을 다스린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내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무엇으로 정돈하고 무엇으로 다스리는가 주의 말씀과 주의 성령으로 우리의 삶을 다스리게 되어지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6절부터 9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도가 있습니다 성도인들 먼저 읽어주십시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봄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화제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기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댄 어린 아기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함께 읽습니다 내 거룩한 삶 모든 곳에서 해뎀도 없고 상암도 없을 것이니 이는 우리 바다를 덮음같이 여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뛰놀고 소와 사자가 함께 들고 독사굴에 어린 아이가 손을 넣어도 물지 않는 이 상태 하나님의 질서가 회복되어지고 원수들이 화해되어지는 관계의 회복들이 일어나는 상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어집니다 우리 성도인들이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날 통해서 이루고 싶었던 그 하나님의 나라 이것이 나의 삶에 나의 가정에 나의 공동체 나의 직장에 나의 교회에 이것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이 세상에서 다 좋다고 이해하는 거 따라다녀 보십시오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가게 되어집니다 우리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하셔야 합니다 그때의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게 되죠 올 한해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창세전부터 계획하셨던 그 하나님 나라가 새로운 인류로 탄생되어진 예수 그리스의 십자가의 포열로 새 생명을 얻고 주의 성령으로 영적 존재로 바뀌어진 하나님의 사람들 이곳에 모였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 나라를 기대합니다 주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 주의 나라가 이만한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통치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